SOS 생활영어시간 SOS 생활영어시간입니다 오늘 피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등산 가는거? 걷는거는 하이킹이라고 그러죠 좋아합니다 한국은 70%가 산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정말 한국은 정말 이게 말이죠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얼마전에 북한산 한번 갔었거든요 네 북한산 가가지고 7시간 동안을 걸었어요 7 Hours 서울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산도 있고 한강이라고 하는 강도 있고 24시간 먹을 거 있고 24시간 쇼핑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한 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물이 있고 산 있잖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내 말이 맛입니까? I think I'm pretty sure it's true Say that 맛십니다 다시 한번 내 말이 맛습니까? 약해 약하다고 마십니다 그렇지 오케이 맛있습니다가 아니야 어 맛있습니다 아니아니야 마십니다 대한민국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오성식의 말을 믿습니까? 어? 오성식의 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옳지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성식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뭐라구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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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통화 말하는데 야 한국사람 다 됐다 야 피드 선생님 잘생겼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성식도 한국말 못해요? 맛이 갔습니다 못합니까?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습니까? 네 오우 sounds like a Japanese dish or something 오우 아 진짜 농담이고 진짜 야 전국 어디를 가나 한국은 정말 산이 있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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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조그만 땅덩이에 모든게 그 안에 다 있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와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응 자동차로 30분만 가면은 네 새로운 곳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새로운 곳이 있습니다 한 시간만 가면은 사투리가 달라집니다 우와 사투리도 다릅니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우리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미쳤 야 미친 선생님입니까? 나 방송 안해요 오늘 야 오늘 안 되죠 맞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너 맘에 듭니다 어 듭니다 네 듭니다 야 우리 광우병원이었냐 우리? 어 뭐 나 미국사람이니까 아마 어렸을때 먹었나? 30년 전에 먹었니? 미친 손 먹었니? 그래 야 그랬냐 그런거 어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고 왔습니다 한국은 하긴 좋아 정말 이 조그만 땅덩이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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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my talk about hiking 그래 등산 얘기했지 등산 얘기했지 right the reason why I asked about hiking is because like I wanted to teach you a little expression about when you are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s 응 you said like you went to 북한산 응 그렇죠 북한산 얘기를 갇혔어요 7시간 동안 걸었단 말이에요 산을 so so I don't know like do you have a special term for the way that your legs feel when you come down?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하다고 그러죠 you know 후들후들 oh they shake a little bit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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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ay you know what we call that? we call it spaghetti legs spaghetti legs spaghetti legs 다리가 스파게티처럼 돼버린다 or 라면 다리 라면 다리 스파게티 다리 or 단면 다리 당면이 어딨니?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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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입니다 당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so yeah so you can say like spaghetti legs I have spaghetti legs yeah what's wrong with you? I was like oh I can't walk after all this hiking right? what's wrong with you? oh I have spaghetti legs 그만 잽니다 I have spaghetti legs because it's true it's like 내 다리가 스파게티 국숫가락처럼 후들후들 거린다 우리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린다 후들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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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들후들합니다 그 말이 참 재밌어요 후들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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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후들후들하다 후들후들합니다 다리가 다리가 풀렸다 아 풀렸다 다리가 풀렸다 right right yeah it's like if you boiled your legs for a long time then they'd be like 후들후들 나사가 빠진거지 네 루세진거 right right yeah so oh I have spaghetti legs I have spaghetti legs 그 말이 재밌네 그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네 그죠 I'm sorry 그 말 외워두면 좋겠다고 네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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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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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항상 좋은 내 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이 바빠서 녹 추가된 동료가 직원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여기까지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바쁜 하루였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걸요 음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I feel like a wet noodle you know the noodles dry Noodle이 dry할때는 딱딱한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후두루두해 후두루두루 물속에 나오면 후두루두 후두루 후두루 나 너무 피곤하잖아 후두루두해 후두루두루 후루후루합니다. 녹초가 된걸요. 녹초가? 그런 거 있어. 나도 몰라. 우리말은 녹초가 되니까 dog exhausted. 그냥 완전히 딱 풀린 거. 피어난 거. 녹초라고 그러죠. 녹초도. wet noodle. 젖은 국수가 됐다. 젖은 국수. 나는 말이야 오늘 아침에는 마른 국수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젖은 국수가 됐어. That makes sense. I was a dry noodle this morning and now I feel like a wet noodle. Make sense. Not that. 말 전혀 안 돼요? 미친소. 미친소 먹는 거 같아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wet noodle 그런 말은 있는데 dry noodle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자꾸 말하면 너 옛날에 광우병 걸린 소먹었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Oh my gosh. I feel like a dry noodle. 광우병. 그렇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오늘은 바쁜 하루였어요. 완전히 녹초가 된 거요. 잘했습니다. 오후 근무줄이십니까? Are you on second shift? Are you on second shift? Are you on second shift? 네. 그래서 몹시 피곤합니다. That is why I'm so tired. Yes. That is why I'm so tired. Yes. That is why I'm so tired. Yes. That is why I'm so tired. That is why I'm so tired. 오후 근무줄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The afternoon shift always has lots of work to do. The afternoon shift always has lots of work to do.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표현이에요. 오늘은 바쁜 하루였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오후 근무줄이신가요? Are you on second shift? 네. 자. 이제 유용한 영화 표현들이요. 당신은 여기에 일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놀러 왔습니까? Are you here on business or for pleasure?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Don't fool around at work. 그 사람이야말로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He's a real workaholic. He's a real workaholic. 세미나가 질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The seminar was too long. The seminar was too long.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d a busy day. I feel like a wet noodle. Are you on second shift? Yes. That is why I'm so tired. The afternoon shift always has lots of work to do. I've learned a lot of it. Fourth shift towards the quiet as you are. Because I'm a hard man, I'm still trying to find people휴, I hope I'll take care. I think so pretty much Ruby is part of the project that you are moving in a way. I felt like a lot of it and I think so much in a way. Sometimes I think it's that usually you need to ask ourselves to it's possible.